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2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영역 강사 강수연입니다. 2학년 과정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실력 그리고 성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까? 3학년 학생들은요 이제 엊그제 여러분과 같은 날 치러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사실 마음속에 많이 괴로움을 안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재수생과 고3의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A형 B형의 난이도 차이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한 해 더 했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은 아침부터 오늘 재수생들 수업을 하면서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원인데 매가요. 거기에서 이제 해설 강의 해주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학생들 점수를 알아봤더니 6월 모의평가에 한 반의 만점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만면에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재수생 메리트가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수생의 장점이 뭘까? 고3들보다 훨씬 나은 점 어떤 영역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컸을까를 비교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문법 영역이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영역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한 번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다음번 문제가 계속 유사한 내용을 묻기 때문에 아주 정답률을 높이면서도 쉽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반면 이 문법 영역이 취약한 학생은 이게 뭐지? 이제 와서 문제 이해하고 보기 내용 파악하고 예시를 통해서 보기 내용의 어떤 감을 얻고 선택지를 비교 분석하고 게다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야 라는 심리적 불안감의 요인까지 덧붙여져서 정답률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얻느냐 그리고 오래 걸렸지만 틀리느냐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 문법 영역의 문제점은 주로 문제들이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고 나면 그 문제의 어떤 불안한 잔상이 다음 문제까지 연계되면서 두 번째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아우 찜찜이 아까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기분이 잔존하는 기분이 다음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 오늘 시험 망한 것 같아 와 같은 기분으로 후반부 문제를 풀게 되니까 몰입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국어시험의 몰입도가 떨어져서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효과는 역시 2교시, 3교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좀 굵직곡직한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3월, 6월, 9월 이런 모의고사 평가에서도 이럴진데 여러분이 이게 만약 수능시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불안감의 파급, 그 부정적인 영향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선생님이 모두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감 잡으셨을 겁니다. 2학년 실력 쌓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중반부니까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어느 영역인지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고3과 재수행의 격차를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내년에 고3이 되어서 재수행한테 밀려서는 안 되겠죠. 가장 공부하기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하는 문법, 하지만 알면 나의 든든한 자신감이 될 수 있는 문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B형 걸 선택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A형도 반드시 풀어보셔서 내가 푸는 문제의 수준하고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B형으로 풀다가 등급이 너무 안 나오는 학생들 나는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문과여서 B형을 풀었는데 7, 8, 9등급 나와 인서울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에 맞춰서 연동해서 변할 수밖에 없고 A형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형으로의 선택을 했을 경우에 유불리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과연 A형에서도 장점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까지 함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과목은 B형, A형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 영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거든요. 공부 부담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모두 헤아리는 그런 현명한 자세도 갖춰야 한다. 물론 세부 문제풀이, 개념, 그리고 각각에 대한 내가 독해력 높이는 건 당연하고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세부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 겁니다. 1번부터 21번 전반부였는데요. 아, 이제 토론 문제 좀 익숙해져야 될 텐데 어떡하나? 먼저 1, 3번, 0번으로 되어 있는 토론하기에 대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죠. 토론, 표준 토론의 일부이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문제는 사회자 역할이 어떻니? 찬성과 반성은 어떤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리니? 즉, 쟁점이 되는 영역은 뭐니? 반박하는 방식은 어떠니? 이와 같은 이러한 내용 전개에 있어서의 전략을 많이 묻죠. 먼저 사회자는 뭐 했어요? 1번 문제도 사회자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교복 도입이 된 지 10년이다라고 하는 배경과 그런데 학생들이 불만스럽게 여겨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렇지, 학교의 배경. 이러한 상황에 토론회를 개최했다. 왜? 논제는 교복작용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바로 토론회의 개최의 배경과 취지를 말한 부분이고 아울러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제, 토픽까지 얘기해서 논제 제시했죠. 토론회 방식도 소개했습니다. 입론, 반론, 최종 변론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 주의사항도 말해주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켜라. 먼저 찬성 측의 입론, 자기 주장 밝히는 이러한 정견발표 속도 듣겠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독해하실 때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지면 나중에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찬성이면 동그라미, 세모면, 반대면 세모와 같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기호를 남겨서 내용에 있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돼요. 먼저 찬성일은 당연히 교복 입어야 한다라고 단정했죠. 단정 다음엔 뭐가 와야 돼? 이유제시 구조가 와야 돼. 아, 왜? 봤더니 제1번, 1번, 뭐라 그래? 경제적 형편의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교복 안 입었을 때 패단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 이 때문에 사람들은 교복을 더 좋아한다. 위화감 해소할 수 있다. 1번이야. 또한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로 내용이 두 번째 근거가 제시되죠. 이건 뭐냐? 민주적인 토의에 걸쳐서 그런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자, 유지하자 쪽이었고요.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근거 몇 가지 들었어요? 두 가지 들었습니다. 먼저 계층적 경제적인 위화감 나는 너무 못살인 것 같아. 와 같은 이런 박탈감 어울릴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심리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교복 설정 자체가 교복을 입자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적 논의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찬성 쪽의 입장에서 반대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입론이에요. 얘네들 까는 거 속되게 말해서 얘네들 비판하는 게 아니야. 입론은 자기 주장 먼저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어머 반대해 교복 입지 말자 라고 얘기했을 거고 아 왜 근거를 봅시다. 이쪽은 경제적 심리적 차원을 얘기했고요. 절차적 측면을 제시했어요. 근거 1번 뭐라고 얘기했어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죠. 게다가 라는 말에서 두 번째 논거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거 교복은 비싸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는 거의 안 입어요. 경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심리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얘는 방법론 절차적 측면을 얘기했잖아. 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그런데 얘네들은 절차적 측면 전혀 얘기 안 했죠. 이와 같이 근거가 어떤 측면에서 마련되었는지까지 살펴야 돼. 왜? 이건 고2 수준이잖아. 쉽게 낸 거라고요. 고3 수준 B형을 고려한다면 얘네들의 논의는 어느 분류 항목 내용 항목에서 온 거지? 를 생각해야 돼. 경제적 위화감이다. 라고 했으니까 경제 측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심리적 측면이거든요. 여기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경제적인 거 고려했어요. 심리적인 것까지. 자율성 얘기는 이쪽에서는 안 꺼냈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되는 거야. 이제 사회자는 두 번째 토론을 제시합니다. 뭐? 반론의 시간을 걷자. 이쪽은 입론이었어. 자기 주장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반론을 해봅시다. 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먼저 누가 해야 돼? 이제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반대의 두 번째. 이제 찬성 입론하는 애들이 있고 반론만 담당하는 애들이 있는데 반대의 입장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성적 토론 측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복 착용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거 반대쪽에서는 반박하기에선 너 아까 이렇게 말했었지? 근데 그거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우리 보통 말싸움할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얘가 제시한 찬성 측의 주장이 실제로 언급됐던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돼. 뭐라고 그랬어? 경제적 위화감 때문에 교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어? 맞네? 그쵸?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문제점을 지시해야 돼. 물론 저희도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지 않고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얘 말하기의 특징은 찬성 1의 1-1번이라고 하자. 이거를 인정했어요. 어떤 효과가 있죠? 남의 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건 얘가 훨씬 더 사려깊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야. 좋은 말하기 법이야. 자 그러나부터 얘의 주장이 나오지. 물론 저희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뻣뜨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상댕수? 교복을 입어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복 입어도 경제적 격차 날 건 다 날거든. 부잣집, 아들, 딸이 누군지 다 드러나거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의 폐해, 폐단,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해결 못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반대 2가 이루어졌는데요. 근거를 두 가지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근거 두 가지 중에 뭐만 니네말로 깠냐. 뭐만 비판했냐. 1번만 비판한 거지. 2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했지. 으... 자 디베이팅 챔피언십 나가면 반대 2와 같은 애들은 지금 점수 감점되는 거야. 남의 논거를 다 문제 삼아야 되거든. 그럼 찬성 측 두 번째 애는 제대로 반론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찬성 2. 저희 또한 간섭받고 강요받는 것은 싫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야? 반대의 1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자율성은 중요해. 라는 거야. 반대의 1번에 입론한 애의 1번 근거를 역시 인정하는 말하기를 했어. 얘들아, 한 번 배울 땐 제대로 배워야 돼. 이렇게 구조까지 조각조각 내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자, 그 뒤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개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 꼭 그런 거는 아니야.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옷을 입고 사서 입고 다니던 것보다 교복을 입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는 뭐라고 했어? 자율성 유지될 수 있다. 자율성을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어때요? 써놓고 보니까 이 찬성 2의 반론 애가 훨씬 더 말을 잘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론은 남의 주장의 문제점 근거들을 비판하는 것. 침해 안 되거든.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도움되거든.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내용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러한 전개, 토론의 방식에 있어서의 절차 상황인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지킨 것은 찬성 쪽이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우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회자는 마지막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라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다 하라라는 요청을 해주면서 내용이 마무리됐는데요. 세부 답으로 가보죠. 1번 사회자의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전체적인 흐름 설명하는 데에서 얘기된 것하고 여러분들이 다 파악했을 것 같아요. 용어정의는 없었습니다. 5번이요. 2번 반대2라고 했습니다.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대의 두 번째 역할은 대부분 다 반론을 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대사로 가게 되면 돼요. 옳은 것 고르세요. 찬성증의 주작을 요약한 후. 그렇지. 자, 여기에 반박을 했는데 뭐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했어. 교복 입어도 위화감은 그대로 나타나더라 하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무난하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기를 참고할 때 찬성 측의 최후 변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괜찮은 문제예요. 세 개의 문제 중에서 그나마 3번이 좀 난이도가 있죠. 최후 변론 하십시오. 법정 드라마 같은 데에 비슷한 거 많이 나오는데. 자, 최종적인 말하기에도 요건이 있다. 뭐? 네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주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 남의 주장을 비판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는 안 돼? 새로운 얘기하면 안 된다. 갑자기. 요 얘기죠.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왜 타당한가를 말하는 단계이다. 이때 토론 과정에서 유리했던 내용을 강조하되 토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들어 변론하는 것은 지양. 하면 안 돼. 이거 있죠. 지향이면 추구고요. 지양이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부정금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파악하고 난 뒤에 위글에 다뤄진 내용 중에 얘네들의 핵심 주장이 뭐였지?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이 뭐였지? 근거가 뭐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1번 반대 측에서 교복이 민주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되었음을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자 반대의 반박은 반론 2였는데 얘네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민주적 논의에 대한 지적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치? 주장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경제적 위화감이 극복 안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었지? 이 민주적 논의 얘기는 아까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밖에 안 건드렸다. 그 얘기 했어요. 오케이. 이를 재강조하여 주장을 강화하자. 점수 잃었으니까 점수 얻을 수 있게 해야 돼.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옳고요. 반대 측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므로. 반대 측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했나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우리의 개성을 무시하는 거야. 그랬으므로 교복은 애교심의 상징임을 들어서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자. 왕왕왕왕왕 틀렸죠? 이미 있던 내용들을 강조할 수는 있어. 하지만 새로운 근거나 새로운 주장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찬성 측의 근거에서 삼았던 것들 중에 애교심, 학교 사랑, 감성 얘기 전혀 언급 안 됐던 거죠. 따라서 지금 최종 변론 마지막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절차처럼 반대 측에서 이런 내용 말했나 안했나 하나하나 비교 대조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요. 확실히 이제 너무 내용이 딱 맞아서 알 수 있었을 거고요. 3번 반대 측에서 학생들의 위화감이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인정합니다. 라고 했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자. 그럼 얘네들도 위화감 그럼 얘기했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느껴지는 부조와 괴리감 같은 거 해소할 수 있는지 찬성 측도 말 안 했지만 반대 측도 전혀 얘기를 안 했어. 남이 보인 결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끔 3번에 3번을 좀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과 5번 인터뷰 내용에 있는 화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특히 9어를 이 입의 말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언어 외에도 비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들, 언어의 부수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맥락을 이해하나? 이런 표현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몸짓 전략은 적절했나? 어조는 적절했나? 그 발언에 어떤 효과를 가졌지? 와 같은 말한 것의 영향력과 의도, 방식들을 따지는 것이 화법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진행자가 인터뷰 처음이시라고요? 라고 김현정 선수 소개하니까 떨린다고 말했죠. 그 원문자 기업 윗줄 친 부분 위주로 봅시다. 뒤에 문제에서도 얘기하니까. 자, 진행자가요. 원문자 기업 바로 위에서 떨릴 때 물 마셔, 효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저같이 전문적으로 인터뷰 진행하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떨려서 쉼업도 해요, 물도 마셔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기 경험 소개하니까 원문자 기업에서 아, 인터뷰 진행 많이 하신 분 말씀이니 믿고 해보겠습니다. 경험적 전문성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진정된다. 라고 금제 간사하게 맞네요. 이러죠. 자, 진행자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다. 라고 하면서 은퇴해 기자회견에서의 특이한 행동을 얘기를 했고 너무 말린 일이 없네요. 라고 네, 기억해요. 손수건 고마웠어요. 개인적 감사. 그때 심정을 궁금해한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이거는 언어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깊은 생각이 잠겼구나.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원문자, 니은. 진행자가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의의 표정이, 선수의 표정이 말은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많은 감정을 드러냈다는 얘기겠죠. 비언어적 표현으로 비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 자기의 내면을 드러냈다. 근데 진행자는 그것을 캐치했다. 알아차렸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자기가 이해했음을 공감했음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선수 어처어처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신봉이라는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정말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느라고 너무 역기를 들어 올리느라고 여자가 힘들었는데요. 저희는 말 대신 신봉을 들어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갑자기 아, 신봉은... 신봉이요? 신봉이란 게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나온 거잖아. 특정 분야, 직업 용어가 나온 건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다를 때 의사소통이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 신봉은요? 이러이러한 거예요? 하면서 역기의 손잡이 분이다. 라고 뜻을 얘기해줬고 진행자가 그러냐? 라고 납득했고 수많은 사람이 너의 은퇴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라고 해서 사람들, 즉 시청자의 호기심도 충족해줬죠. 그리고 나서 진행자가 이제 뭐 꿈나무를 키울 거다 선수가 얘기하니까 구체적 새 계획까지 세웠어? 그것을 보니 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네요. 계획을 가지고 유추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 내면까지도 추측해내고 있는 말하기였습니다. 자, 말씀도 잘하시네요. 라고 해서 칭찬, 경력까지 해줬고요. 선수, 그래도 분위기 있는 첫집이라 하는지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라고 해서 역시 편안하게 자기의 진술을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에 답을 찾아가 봅시다. 인터뷰, 기억, 미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선수의 대답을 봤더니요 많이 한 사람 말이라 믿을 수 있겠어? 와 같은데요 화자의 경험이, 경험 및 전문성이 청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말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이냐 그걸 가지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래, 안 받아들이래가 결정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화자는 바로 진행자였던 거고 수용자, 청자는 선수였던 거죠. 1번, 딩동댕, 니은, 표정 표정은 말이 아니다. 언어가 있고 말과 관련된 목소리 어떤 목소리 음색을 쓰느냐도 의사소통에 관련되죠. 뭐님? 이거하고 뭐님?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치? 목소리 아, 좋아요. 이런 말투하고 어, 좋은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성과 관련된 건 반쯤은 언어다라고 해서 절반 반자를 써서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정, 옷차림, 행동, 몸짓은 제스처 이것들 다 의사소통에 관여되긴 하는데 극적극적 부끄러움 알지? 아, 순살에 거부 이런 거? 그렇지만 언어는 아니다 해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기본이야. 비언어적 표현의 이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 표정 힘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에 공감을 자아내서 다음 화재로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디귿 설명했죠? 직업 전문 용어인 신봉을 못 알아들었어요. 특정 사회적 문화적 배경 안에 있는 언어들은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어렵죠. 다음 네 번째, 리얼, 구두 언어를 통해 화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구두 언어, 입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말하는 사람, 화자의 세상에 대한 인식 사회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원문자 리얼은 네가 말한 걸 보니까 네 성격도 알겠다잖아. 사회에 대한 인식이 아니죠. 네 번째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에 기여할 수 있다. 조용한 곳이어서 떨리지 않았다라는 진술 확인되죠. 다음 5번,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학생들이 내린 평가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제대로 말했나? 상호작용 잘했나? 인터뷰한 사람에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진밀도를 고려했는가? 먼저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사건 제시했죠. 얼마 전에 마지막 은퇴 인터뷰. 그때 은퇴 기자회견에서 내가 봤다. 눈물 많이 흘려서 손수건 내가 건네지 않았냐 했으니까 아, 기억나요. 감사했어요. 공유되는 사건이죠. 2번, B. 상황의 공식성을 고려했는가?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는 걸 생각하고 얘기 나누고 있나? 이 얘기인데요. 대중들이 시청하는 다마임으로 맞네. 테레비전인데 상대방의 직업구에 관련된 질문만 하였다. 직업에 관련된 것감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지금 이유 어떻냐, 성격이 어떻냐 얘기까지 했었잖아. 그리고 신봉이 뭐야? 물론 이건 직업 관련 용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성격적인 건 반드시 직업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2번, 말하기에 어울리는 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거 있었고 시청자가 알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질문하였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거 그랬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퇴고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알고 있는지 문제 있는데요. 이런 거 독해, 기본 비문학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힘겨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문을 작성했다, 볼 수 없는 거야. 힌트 줄게. 이런 원문과 요양문 문제 있잖아. 이럴 때 비교를 할 때는요. 원문을요. 지시어나 접속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여기 하다가 또한 따라서, 그럼으로 이런 말들 나오면 세모 표시를 한번 해봐. 자, 그럼 이쪽과 이쪽의 내용이 같거나 다르거나 화제가 바뀌었거나가 금세 눈에 들어와. 그래서 내용상 원문이 크게 몇 개의 세부 정보로 되어 있는지 그걸 나눠보시고 순서도 중요해. 요양문으로 가면서 이쪽의 순서,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크게 내용상 세 종류를 말을 했는데, 이쪽 요양문에 가서는 세 종류가 그대로 세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가 됐다거나 그러면 잘못된 글이라는 거야. 또는 두 종류를 줄어버렸다. 라고 얘기해도 이건 문제야. 내용이라고 하면 큰 화제들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용의 전개 순서가 뒤바뀌도 요양문에서는 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원문 비교 대조, 원문의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용이 끊어질까요? 여러분, 문장이 길면 주어와 서술어를 잘라보세요. 미세조류는 첫 번째 줄, 이러이러한 것으로 불린다. 두 번째 줄, 미세조류를 높은 밀도로 배양하여. 역시 미세조류 얘기지. 그리고 뭐? 마지막에 바이오 디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효과네. 이름, 효과. 자, 그 다음. 최근 국내 연구에서 미세조류에 관한 연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라고 해서 국내 연구 늘고 있다. 연구현황. 그 다음, 미세조류는 부터에서 마지막에 환경친화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라고 해서 지금 첨가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르면 안 돼. 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미세조류로 만든 바이오 디젤은 띠띠띵 마지막 친환경적인 특성을, 특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하나 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달라지죠? 여기까지 미세조류의 개념, 연구활발, 미세조류는 친환경적이야. 라는 걸 예시를 말했어. 개념, 개념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이라고 개념 및 명칭 나오다가 특성으로 가면서 친환경적이야. 말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이제 역시 친환경적이다. 라고 말하더니요. 특성 2로 가서 또 미세조류는, 미세조류, 이러이러한 콩, 사탕수수 등 바이오 디젤 연료와 달리 식용작물이 아닌 식량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제외될 수 있어. 라는 얘기했고요. 다만, 마지막에 세 번째, 한계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특징? 비싸. 많이. 이거를 만드는 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런데 이거가 극복되면, 이라고 해서 한계와 전망.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세조류가 대체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만드는데, 경제적으로 비싸다. 좀 단가가 높다. 고가이다. 이렇게 쓰자. 비싸라고 쓰니까 써놓고. 이런 내용들을 전개했는데, 요양문으로 가니까. 먼저, 미세조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못 뺐어. 개념 뺐지. 그치? 이거 빼버리고, 이거 하나 선택했고요. 그리고, 식용작물이 아니어서 식량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라고 했으니까, 비판을 제외해야 된다. 이것도 얘기했지. 순서는 잘 지켰네. 물론, 예시는 다 빠졌어. 앞에 무슨 플랑크톤부터 해서,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다 예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락이 됐네요. 세 번째,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게 경제적으로 고가이다라는 얘기는 살짝 빼놓고, 이거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야. 요거, 요거, 요거 사용했죠. 자, 그러면 요양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선택.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 있었던 국내 연구가 활발하냐? 요 얘기 같은 것은 생략이 되었어요. 개념이나 명칭 같은 것도 빼버렸죠. 이 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미세, 아까, 네, 미세조류와 같은, 음, 미세조류야. 미세조류가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뭐, 미세조류의 특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었으니까, 그 외의 것들, 연구가 활발한지 연구현황, 개념 같은 것들은 중요정보가 아니어서 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맞는데요.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원문 중심의 내용을 순서를 바꾸어 제시한다. 라고 그랬어. 그러면, 물론 요 내용이 누락된 것 같긴 하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어땠어요? 이거 먼저 나오고, 이거, 이거, 이거 이랬는데, 요양문에서도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거고, 이거였잖아. 큰 순서의 흐름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문제 좀 헷갈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6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원문에 사용된 문장을 그대로 가져하지 않고, 자기 말로 바꾸어 쓴다라고 해서, 네, 어, 비싸다는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마지막의 두 번째 줄, 내가 비싸라고 썼는데, 경제적으로 바꿔줬잖아.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 그와 같은 용어로 박형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함이야 접속어를 활용하여 앞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렇지, 앞에서는 너무 접속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내용상, 이거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요 문제점이 있지만, 요게 개선된다면, 그럼으로 더 좋아질 거야. 여기가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바로 근거가 될 수 있게, 내용을 꾸민 것이어서, 얘도 적절하죠. 얘가 3점짜리 문제였던가, 그렇죠? 개점이 좀, 아, 2점이었구나. 2점이었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문제 취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일일이 다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유사한 내용은 압축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친환경성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던 걸 정리한 거네요. 자, 6번 문제 해결됐고요. 이제 7번, 8번, 자료 활용과 개요의 작성 문제입니다. 연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자료 이해를 충분하게, 시간을 충분히 줘서 잘 보고 가셔야 되겠죠? 먼저 보기 1번입니다. 유기되는 애완동물이 늘어서, 동물도 갖다 버려, 잔인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생님은 막 밑줄 쳤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해결 촉구? 이게 바로 지필 목적이야.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밑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동물을 얼마나 버리지? 이거 밑줄 쳐야 되고, 통계자료 들어가고, 두 번째, 설문조사할 거고, 인터뷰할 거고. 그래서 뭐 알아본데? 왜 버려요? 이유. 그리고 그 인터뷰나 설문자료를 분석해서,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써야 되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도가, 방향이,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막을 수 있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 해야라고 할까? 국가가 제도를 만들려고 할까? 와 같은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조사하는 참고가 될 거야. 이 내용은 보기 1은 7번 문제와 같은, 개요 작성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죠. 보기 2 볼게요. 보기 2는 통계자료였습니다. 이럴 때는요. 자, 거기에 보기 1번! 이라고 돼 있는데, 유기동물 발행수, 주제. 이 자료가 나타내는 주요 내용이 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거 유기동물 종류의 수가 아니라, 그렇지, 발생 건수. 뭐, 종류별 발생 건수. 그 다음, 유기동물 처리 내역이 2번인데요. 크, 다 안락사 시킨대. 강제로 죽인다는 얘기지. 분양을 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왜 알아본다고 그랬더라? 이거 이유, 왜 버려? 이런 거죠.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키우게 됐나요? 경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게에서 구입하거나 주의해서 얻었대. 압도적으로 58%나 돼, 자기 구입이. 근데 버리는데 왜? 단순한 변심. 실증나서. 생명 경시. 이기주의의 극단이다. 돌보기 힘들어서. 돈 많이 들어요. 병 들었어요. 주거 환경 변화. 이사해서 못 키우겠어요. 사람들이 싸워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에서, 보기 2번 각 항목별로 주제 잘, 가나, 다, 나까지만 있네. 나의 자료들, 주제 키워드 살펴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 7번 문제. 글쓰기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주제문은 보지 않아도 되겠죠. 번호 안 붙어있어요. 1번, 애완견을 버리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야, 아까 네모 보기 1번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버리는 이유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확인되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여기 보니까, 그러려면 유기동물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내야지. 사람들이 왜 버리는지 알아보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문 자료인가요? 전문보호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그쵸? 근데요, 여기에는요, 번호가 안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네요. 깜짝 놀랐어요? 동물 유기 제도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 보기 1번 박스 마지막에 언급돼 있던 거고, 3번도 실태를 바탕으로 논의의 필요성을 밝힌다. 당연하지. 현황, 얼마나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실태. 서론이 담당해야 될 거죠? 4번, 본론에서 얘기할 거.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다. 언급 전혀 안 했다. 애완동물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구체적 물질적인 어떤 돈 말고도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회적 비용인데요. 전혀 보기 1, 2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닙니다. 차라리 애완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제기 이렇게 가야 되겠죠. 7번에 4번, 8번 문제. 보기 2에 대한 활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세부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주제 키워드를 확인하라고. 가 다시 1, 전년도 자료를 추가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사한 자료는 자료가 더 포개지면 내용의 더 정확도, 그리고 설명력을 높여. 그러니까 그 자료 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의 주제가 제대로 1번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라고 했어. 하나를 더 덧붙이면 심각성은 더 높아지겠지. 그런데 주제가 뭐야? 유기동물이 늘어난다. 라는 얘기잖아요. 가의 1은. 그렇네. 지금 이미 2011년 자료가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정말 많이 버린다. 매년 매년 쌓여간다고 생각해봐. 이걸 제시한다는 거? 적절한 자료 활용이었어요. 2번. 2-가의 1을 논거로 활용할 때는 유기동물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라고 했는데 2-가는 마지막 처리 결과잖아. 그런데 안락사시킨다. 그냥 방법의 문제점이 어느 게 비중이 더 큰지만 얘기하면 되지 어느 동물별 거기에 처리 방법 차이점 그럼 동물마다 대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 때 쓰이는 거니까 무관한 내용입니다. 3번. 2-나 다시 2에서 버리는 이유에서 주거 환경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제도적 요인이다. 야 단순 변심이 제도냐? 국가에서 만든 시스템이야? 탈락. 1-나와 나의 1. 나의 1과 나의 2. 선후관계를 바꿔서 의미를 해석해야 돼? 그럼 순서상 뭐야? 먼저 구입하고 기르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잖아. 왜 버렸어요? 근데 왜 키우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오히려 순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키우다가 버린 이유 자체가 뒤에 놓여야 되겠어요. 5번. 나 1. 애완견을 키워본 사람들. 그 다음 나 2는 동물보호위원회 단체들의 입장을 드러내는 아니죠. 둘 다 키우다가 버린 사람.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네. 뭐 이제 우리가 화장문 중에 장문의 일부 내용 지금까지 봤습니다. 7번까지. 오! 9번, 10번 장문과제 실제 글쓰기와 태고가 나와있네요. 칠판을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제 9번, 10번 문제 곧장 가겠습니다. 이런 9번, 10번 문제에서는요. 쓰기 과제 수행 기록에 장문과제가 어떤 절차나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걸 명백히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김홍도의 타작도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풍속화인 점을 고려해서 조선시대 농촌의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주제로 해라. 느낌바를 라는 거죠. 생활 모습을 보고 뭘 느꼈는지를 쓰세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인상적인 부분, 눈에 정말 두드러지게 딱 왔던 특이한 부분들 자기한테 포착해서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을 써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글이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9번 문제요. 답이 뻔하죠. 글쓰기의 주요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이 글을 쓴 내용도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제 수행 기록에서 수행 절차를 얘기했잖아요. 어느 부분이 특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느꼈는지를 써라 라고 얘기했어. 얘는 이제 거기에 통나무, 개상이라고 하는 거, 탈곡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농부는 열심히 일하는데 양반이 누워있다.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묘사하다가 결국 하나의 그림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실상을 생생하게 포착해서 계층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 거다라고 자기가 느낀 말을 말했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는 틀렸고요. 조선시대 풍속화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 교운도 아니지 객관적인 정보도 아니었고요. 5번, 대상의 몇 부분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였습니다. 10번, 고쳐쓰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기억, 조선시대의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핵심 토픽이 아니죠. 타작도에 대한 설명과 감상이었으니까 기억은 삭제. 니은, 추수해서 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 되겠대요. 왜요? 바로 앞에 추수가 뭐야? 이게 가을에 거두어들이다 라는 말이잖아. 근데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 가을이 되어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즉 거두다 하고 추수하고 임의상 중복되니까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삭제 다당합니다. 디귿은 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뜻풀이죠. 이 말은 앞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원문자 기어 끝나는 문장에 용부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 이 계상을 둘러싸고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라는 말 때문에 이미 앞부분에선 계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순도치가 필요해요. 그 다음 리을,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앞에서 두고서, 아니죠. 어디 어디에서는 처소부사격이라는 걸로요. 명백하게 장소를 얘기해야 돼. 근데 술병을, 그렇지, 공간 어디 어디 장소, 물론 장소인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앞에 두고 라고 얘기하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학교에서, 학교에서 축구했어, 학교에서 배웠어 라고 얘기하지. 학교에 배웠어 라고는 안 하죠. 출발, 근원, 낙착 이런 것이 올 때는 출발점, 그런 어떤 출발에서의 의미의 처소일 경우에는 에서를 쓰고요. 단순히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의 개념일 때는 애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로 바꾼다. 좋아요. 그런데 5번에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은 맞는데 왜냐하면 원문자 미음이므로는 최종적인 결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5보다는 양반이 열밀게도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되고 따라서 이렇게 와 같은 말이 낫겠죠. 이 때문에 애로 바꾼다? 원인이고 결과야? 아니다. 그래서 김홍도는 이처럼 작가 김홍도는 한 장의 그림 속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는 이와 같이 이처럼과 같은 전체 내용을 지시해주는 말이 좋겠습니다. 5번 다음은 어법 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표준 발음 규정입니다. 대표음 얘기가 23항에 있지요. 23항에 받침은 제음가대로 안 나고 쌍기역, 키윽, 기억시울, 리울, 기억 이거는 기억으로 읽어. 당연하지. 우리 이거 읽을 때 dark, rk로 읽습니까? 달이라고 읽습니까? 아니죠. 겹받침이 있어도 반드시 대표음은 하나야. 그래서 기억에 소리가 날 수 있는 여러 자음들 나왔고 그리고 ㄷ으로 읽힐 수 있는 거 ㅅ부터 ㅌ까지 그 다음 ㅂ으로 읽힐 수 있는 거 ㅍ부터 ㅂ, ㅅ까지 요거 뒤 요것은 요렇게 읽히고 대표음으로 읽히고 플러스 얘네들 뒤에 가다 봐 가다 봐 요거 뒤에서 오는 가다 보세 가다 보자 요런 애들이 오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소리로 읽어라. 발음할 때 까다 빠짜 싸하 까다 빠싸 짜 로 읽으세요. 이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예시를 봤더니 국 더하기 밥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읽어? 국 밥으로 읽으란 말이지.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여기 ㄱ 다음에 여기 가다 보세 가다 보자 요거 왔으면 얘를 까다 빠싸 짜 로 읽으라고 했으니까 된소리되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 24항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간의 받침 어간이 못 알아 동사, 형용사에 안 바뀌는 부분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간의 받침이 니은, 니은, 지읏도 대표음은 니은이죠. 미음 이런 거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초소리가 얘네들 뒤에 니은나, 미음 얘네들 뒤에 리을, 미음도 마찬가지야 여기 리을, 미음 써놨고 얘네들 뒤에 가다 비읍 빼고요. 시옷, 지읏 살자 이런 것들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어, 얘그러면 이게 까다 쐈자 왜 얘로 난다. 그래서 원리를 여러분 나는 지금 써줬지만 해설강에 해주느라고 너네는 읽으면서 하나하나 예시를 보고 대응시켜 보는 거야. 안다 앉아 라고 하는 말에 여기다가 고를 넣었어. 그럼 얘도 읽으면 안 따가 되죠. 니은으로 시작 니은, 지읏 뒤에 읽어 왔으니까 요거를 읽어. 고가 와도 안 꼴을 읽어라야 동사의 어간 부분의 받침이 니은 또는 니은, 지읏이니까 더듬지 할 때 미음, 지 다만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피동이나 사동접사의 기 시키거나 당하거나를 나타내는 기 다음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다 이거 니은이야. 근데 기억이 왔어. 어? 니은 다음에 기억이면 아까 안 꼴 라고 해서 된소리를 읽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끼다 라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얘가 안 기다 아 당연, 당했나? 시켰나? 이거 뭐예요? 여기에 나는 그 얘기 안겼어. 네 여기에서 피동접사 감기다 이것도 사동접사이다 피종접사도 다 되는데 머리를 감기했다? 또는 그렇게 감김을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동피동접사가 들어 있으면 아무리 니은이나 미음이와도 끼이 소리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거냐? 앞에 받침 봐라 뒤에 이어지는 거 봐라 발음 될 수 있는지 봐라 이런 거 하나하나 예시차 적용해보는 거야 1번 덮개는 덮개인가요? 덮개인가요? 해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덮할 때 피읍 받침은 아까 대표음 비읍 여기 23항에 있는 비읍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리고 그거 뒤에 기억이 오는 케이스잖아 읽으면 물론 깨로 읽어야 되겠죠 얘는 설명 가능합니다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왜 갈등인가요? 그러면 리을 더하기 디귿이 쌍디귿으로 읽히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봤던 23항과 24항 조건에는 리을과 관련한 규정이 있냐 없냐 없지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위에 규정에서 벗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예시가 되겠어요 11번에 2번이죠 낯설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낫 할 때 받침이 디귿으로 읽히는 경우지 그치 않아? 거기에 낯설어 할 때 치읍 받침인데 치읍은 디귿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 다음에 시옷이 온 케이스잖아 설다 할 때 낯설다 라고 읽혀야 되겠고요 머금다 라고 하는 것도 미음 받침 뒤에 디귿 오면 쌍디귿으로 읽어 여기 되죠 남기다는 남기다가 아니라 왜 남기다인가요? 남다 남게하다 니까 미음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어도 사동피동접사는 사동이나 피동접사가 오면 끼로 읽지마 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위글의 규칙으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2번이 답이었어요 12번 문제로 넘어가요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아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유 뭐가 어려워 앞에 모음이 양성이면 아가 오고 음성이 오면 어가 오는 거지 모음 좋아 규칙이지 그런데 예외가 있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로 오른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다죠 정답 1번이에요 하다는 어간이 아로 돼 있어 양성 모음이야 그러면 아나 어 중에 누구를 쓸까 닮은 꼴을 써야 되는 거야 하 아 를 써야 돼 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를 넣어요 그런데 어를 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 어가 아니라 하 여가 되죠 여불규칙 희한해 어수 넣어도 다른 애들처럼 먹었다 처럼 어수 넣는다고 쳐 모음 좋아도 틀렸지만 그런데 쓰면 하였다 라고 해서 규칙성이 없어요 아니 나는 얘를 넣었는데 왜 네가 튀어나오냐 어? 호박을 넣었는데 수박이 나왔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모음 좋아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어떤 거 되다 되다에 얘는 이 음성이거든요 얘가 원래는 전설 모음이지만 음성으로 넣으면 어가 돼요 아를 얻노 그래서 아 어울림의 짝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나 보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보다의 보가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모음이야? 양성모음이잖아 아 너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르냐? 양성모음은요 아오 아 아 오 닮은 꼴 그리고 중세국어의 아래아까지에요 음성모음은 이거의 반대 모양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 우 으 에요 아에 요거 붙거나 요거 붙거나 뭐 요기 와 요 아하고 요거 두개 값쳐진 것도 양성이고 양성모음은 밝고 작고 그렇지 가벼운 느낌 음성모음은 어둡고 무겁고 틱틱한 니네들 느낌 이런거에요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려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려 아오개월과 어우개월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양성모음이잖아 그러면 난 양성이 좋아 니까 그 뒤에 아가 오겠어? 어가 오겠어? 아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보아가 되는거고 이걸 축약하면 뭐가 돼? 보아가 되는거죠 모음조합 규칙이 적용됩니다 네번째 한마디로 이것도 있잖아 격다와 같은거에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물어보는거야 이거 어 닮은 해지 그지? 그럼 이것도 음성이야 그럼 여기 뭐 넣어? 격다에다가 안어? 격가야? 격거라고 해서 어 쓰지? 그러니까 모음조합 지켜진거지 배다 할 때도 마찬가지 배다의 배는 어개월이지 음성이요 그래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 붙여서 배어라고 쓰는거지요 곰배어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의 정답은 1번 문법 13번 문장을 적절하게 고쳐쓴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건 한국어 즉 모국어 화자의 직관이라고 그래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은 딱 보면 앱니다 이거죠 먼저 예시 1번의 기억이요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어가 문제는이니까 문제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이다 로 호응되어야 돼 제대로 고쳤네 기억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의 4, 5번은 3, 4, 5번은 모두 기억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잘못됐겠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 중에 답이 있구나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 중 많이 차지한다 말 이상해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로 많이 차지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겠지 니은 잘라야 되겠어요 그럼 답은 2번밖에 안 남겠네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장에 가로막히지 말고 일 차분하게 해라 근데 이거를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가 아니라 그렇지 시간을 구애받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에 구애받다 라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어휘 호응 어휘죠 13번에 기역과 디귿이 맞았다 아 몸은 비록 고단하도록 마음만은 행복했다 무슨 말이야 뭐뭐 했지만 비록 뭐뭐 했지만 양보절이죠 다음 14번 참고해서 사동문에 대해서 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아 오늘 재수행반에도 어제 6월 모평에 이게 나왔었는데 주동문은 주어의 양상 주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면 사동문은 그 주어의 양상을 새롭게 누군가가 시킬사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14번 주동문 개가 밥을 먹다 그냥 주어의 동작상이면 다 주동문이야 그런데 주동문을 개가 밥을 먹다를 누군가가 시킬사 우리 영어에 5형식 얘기하면서 let make 사역동사라는 거이란 말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걸로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새로운 주어가 필요해 여기서 뭐라고 했어? 철수가가 추가가 됐죠 철수가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 개에게 밥을 먹게 했다 먹이다와 같이 바뀌게 될지 앞에 개가 아는 문장 성분이 개에게로 바뀌었어 뭘로 바뀐 거지? 주어가 개에게 먹이다처럼 얘를 꾸며주는 거야 개에게 밥을은 어색해 개에게 먹이다가 말이 되지 서술어 꾸며주는 애는 부사어로 바뀌게 되죠 밥을 밥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목적어 목적어 먹다가 먹이다와 같이 사동접사가 개입된 이런 걸 보고 이제 파생적 사동이라고도 얘기하고 문장에 이제 이를 넣으면 이히리기 우구츠 으키에를 넣으면 금세 바뀌거든 먹이다 그래서 사동사로 바꾼 거야 근데 먹이다와 같이 이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뭐도 있어? 우리 사동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문장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동문 만들기 제1번 사동사에 접사를 즉 접사를 넣어서 만들어요 접사를 쓰면 파생어를 만든다고 해서 파생적 사동이라고 얘기를 해 길이가 짧아서 단형 사동이라고 돼 이히히 리기기우구츠 으키에와 같은 말을 넣으면 사동말이 돼요 없다 없게 만들면 없세다 바람이 일다 파도가 일다 그렇게 만들면 일으키다 추 낮다 낮게 하면 낮추다 우나 구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도두다 돋구다 너는 왜 시험을 망쳐가지고 엄마 성질을 돋구니? 다 틀린 말이야 엄마 문법 틀렸어 돋구는 게 아니라 돋우는 거야 돋구다는 렌즈 안경 따위의 돋수를 높게 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입맛 성질 화 분위기 이런 건 다 돋우다가 바른 거예요 어찌됐건 뭐뭐하게 하다 기 웃게 만들면 웃기다 애들을 울게 만들면 울리다 그렇지 입게 만들면 입히다 죽게 만들면 죽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넣으면 다 사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거 말고 접사 말고 통사적 사동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뭐뭐하게 하다 하다 세 번째 어휘적 사동 단어 자체가 시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키다예요 또는 뭐뭐하게 만들다와 같은 말이야 자 그런데 의미가 중의적이대 개개 밥을 먹였다 그러면 손수 떠먹인 것도 있고 먹어 하고 그냥 밥만 갖다 줘서 직접적인 행위냐 간접적인 행위냐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먹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먹게 하다 그러면 지가 떠먹여 준 게 아니라 개야 입 벌려 숟가락 먹어 이게 아니라 밥만 갖다 주고 먹는 건 개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중의성이 사라지게 되시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자 그래서 그가 집에 가다라는 주동문을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했다라고 여기서 이제 통사적 사동 이용했죠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를 어머니께서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 라고 바꿨습니다 자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디귿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군 당연하지 이 일을 누군가가 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주어 필수야 거기에 철수가 영희가 어머니께서 다 추가됐잖아 2번 기억디귿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군 그러면 기억의 주어 개가는 어떻게 됐어 개에게 부사어로 바뀌었죠 그 다음 그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를로 바뀌어서 니은에서는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생이는 동생을로 바뀌어서 역시 목적으로 바뀌었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 2번 기억의 주동문은 디귿처럼 시키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겠군 그럼 말 넣어봐 학교 입학시켰다라는 말은 되는데 철수가 개에게 밥을 먹시켰다 말 안되죠? 안됩니다 자 그러니까 1, 2, 3은 모두 적당한 정당한 지적이고 원문자 니은 4번 니은의 주동문을 그가 집에 가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 집에 가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원문자 니은의 첫 번째 주체는 누구야? 가다 누가? 그가 그런데 가게 했다라고 할 때 누가? 역시 그가 집에 가는 거지 영이는 시킨 거고 가는 놈은 바로 그잖아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먹는 거의 주체는 개예요 개예요 그런데 철수가 개에게 밥을 먹겠다라고 할 때 역시 먹는 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지금 니은 같은 경우 아 미안해 여기서는 이제 먹이다의 주체는 철수가 되는데 미안 미안 여기서 니은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는 거 여기로 말하자면 먹는 주체 먹는 주체는 여전히 개죠 이 원문자 4번에서도 집에 가는 주체는 그대로 철수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먹이는 거는 철수겠지만 먹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개개는 그대로다 여기서도 가는 주체는 그대로 사람은 변함이 없다 14번의 답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4번이죠 니은의 주동문은 사동접사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없겠군 그러면 가다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으키에 중에 붙어서 말이 되는 게 있는가 즉 사동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 개, 하다는 있지만 가이다 가히다, 가리다, 가기다 이런 말 안 맞지 그치? 그래서 맞다 자 15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네 여기로 가도 되겠네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엄마의 엄마 그리고 먹다의 먹과 같이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뭐라고? 뜻이 뚜렷한 걸 어근이라고 한다 뜻과 뜻이 결합한 걸 합성어라고 한다 그런데 합성어의 종류에는 A 플러스 B를 했을 때 그대로 A, B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A 플러스 B를 했는데 뭐가 돼요? C가 되는 일부 어간의 의미만 유지되는 경우 이런 걸 의미 쏠림이라고 하는데 A와 B 중에 A, B 또는 A, B 한쪽만 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A 플러스 B를 했는데 C가 되는 경우 제3의 뜻이 되는 경우도 있다 종류를 얘기했어요 오직 그러면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거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거를 고르래요 이것만 다 이거여야 되는데 아닌 걸 고르래 덮밥 그러면 뭔가를 덮은 밥이니까 덮다의 뜻과 밥의 뜻이 유지되지 늦봄 늦은 봄 늦다도 뜻이 있고 봄도 뜻이 있고 돌다리 돌로 된 달이니까 역시 어근의 원래 의미들은 그대로 살아있어 안개비 안개처럼 내리는 비 그런데 구멍가게 그럼 구멍을 파는 가게인가? 구멍가게 뭐예요? 구멍과 가게가 만났는데 얘는 아주 작은 가게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아주 작은 가게니까 가게라는 뜻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구멍이라는 의미는 다른 뜻으로 바뀐 거지 따라서 밑줄 바로 뒤에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5번의 답이 5번이 돼요 그 다음 16번 문제 16번 B형의 고전문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전문법 두보의 시 중에 강촌의 일부가 나와있죠 말간가람 한 고비 이런 거 다 해석 굳이 이거 하나하나 다 물고 없이 현대어풀이하고 비교대조하면 되는데 말간이 맑은으로 바뀌었고 가람은 강이고요 말간가람 한 고비 하나의 구불구불 구비가 마자랄 아나 흐르나니 마을을 안고 흐르나니 이렇게 뜻풀이 보란 말이야 학생이 정리를 했대 1번 말간가람 띄어쓰기 하지 않았음 그래 다 띄어쓰기가 없었어 띄어쓰기가 된 거는 우리 1896년에 와서 그러니까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처음으로 이게 시도가 되게 되죠 1번 맞고 마잘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표기됐다 아래아 마 할 때 아래아하고 반치음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는 거 얘기한 거고요 아나 이것은 3번은 밑에 해석 봤더니 안 안 돼 고어로 어떻게 썼어 아나라고 썼으니까 연철 표기한 거네 소리 나는 대로 한 거 긴 여름 방점이 표시된 글자가 있었음 글자의 왼쪽에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거 방점 오케이 근데 정답이 5번이었는데 저비가 뭐라고 해석됐어요 현대국어에 와서 부등어 방향은 이가 더 고어 옛날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비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형태가 달라졌지요 형태가 달라졌는데 뜻은 뜻은 이건 똑같은 거야 거기에서도 제비가 날고 있다 오늘날 오늘날 국어와 현대국어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래 비슷은 해 좀 달라졌지 의미가 다른 어휘가 있음 의미가 달라 아니요 옛날에도 저비가 스왈로우 제비였고 오늘날 얘도 스왈로우야 완전히 다른 뜻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의미도 유지되고 형태만 약간 달라진 케이스다 의미가 전혀 다르다 라고 해서 잘못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문법까지 모두 끝내고 비문학 지문 2개 5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의 비문학만 나오면 계속 풀만 하겠죠 17, 18번 문제 두 문제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긴장과 이완의 교차 연속으로 삶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밑에 악보가 나와 있는 거에서도 짐작하겠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음악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긴장감도 느끼게 하고 그것이 풀려주는 이완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친숙함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동을 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의 긴장과 음악에서의 긴장과 이완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단락에서 제시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하는 말에 대표적인 긴장과 이완의 방식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그 이완과 긴장의 방법에 선율에 있어서의 상승과 하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올라가는 대목에서는 사람들 흔히 맞지 않냐 누가 노래 부른데 높은 부분 올라가면 올라가서 우리도 바짝 긴장하잖아 왜 삑살이 나는 거 아니야 의미탈 이런 거 걱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긴장이 되다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려오면 저 의자와 위쳤냐 밤이 되니까 그래요 제 뇌도 이완이 많이 됐나 봐요 이렇게 음이 내려올수록 편안해진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락 끝나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바로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주는 두 번째 방법 리듬의 변화 리듬의 변화를 준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같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 한 영역 또는 하나의 구성체 모티프라고 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여기서 8분음표하고 구성되어 있는 네 16분음표하고 얘네들이 지금 네 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이게 이 모티프가 세 번째 바디에서는 처음에까지는 괜찮다가 세 번째 바디 가서 두 번씩 나오죠 더 많아졌죠 그래서 촘촘하게 이 모티프의 반복 반복이 여러 번 촘촘하게 밀도 있게 하게 되면 가속이 붙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속이 나와서 긴장된 느낌을 준다 낮은음표 자리 부분에도요 궁작작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었는데 궁이 두 번 앞부분에서는 두 번 밖에 안 나왔지만 마디 하나당 하나씩 해서 세 번째 마디에서는 아까 이 모티프가 두 번씩 반복되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음 자리표에서도 궁궁 궁짝궁짝궁짝궁짝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시 반복을 통해 긴장을 준다 하지만 네 번째 마디 마지막에서는 다시 궁작작작으로 가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이완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다시 처음 이완의 느낌을 갖게 한다 음악에서는 긴장과 이완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네요 17번 문제의 정답 쉽게 고를 수 있죠 표제와 부제를 고르셔요 라고 했는데 표제는 포괄적 화제고 부제는 그것의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구현하는 방법은 뭐냐 선율과 리듬의 변화를 통해서 답 5번 18번 학생들이 다른 사례에 적용해보기입니다 자 거기 어린 송아지가 낮은음으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뚜막이 앉아가 좀 더 음악의 그런 음높이가 높죠 그러면 부뚜막 이쪽 두 번째 마디가 더 높은 긴장이 느껴지는 거니까 옳고요 첫째 줄을 부를 때 선율로 인한 긴장을 가장 크게 느낀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첫 번째 줄 그 악보에서 제일 높은 음이다 라는 얘기인데 울고 있어요 할 때 제일 높잖아 3번 두 번째 첫 줄 마디에 그러니까 엄마 하는 거 엄마에서 마로 진행할 때에는 긴장이 크대요 그래요 엄마에서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대목은 음이 떨어지잖아요 엄마 엄마 떨어지는 거죠 음 높이가 낮아지면 하강하면 이완된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긴장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부당한 진술입니다 엄마를 부를 때 갑자기 높아지는 엄에서 선율의 긴장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그렇죠 여기 두 번 다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는 다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완을 경험한다 선생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19에서 21 인문 제재에 철학 제재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됐나요 어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고일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형식 단락에서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침 글자의 활자를 지나고 굵게 처리해 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화제 잘 찾도록 했죠 뭐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건 시계야 그런데 그 시간 우리가 공유하는 함께하는 시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구획된 객관적이고 물리적 시간이야 공유하는 시간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 물리적 시간이다 선생님 오늘 녹화하러 오는데 8시까지 왔어야 해요 저녁에 그래 그때 8시, 9시, 10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어진 시간들이 다 객관적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해서 두 번째 형식 단락 벌써 대조라는 것이 딱 느껴지죠 지시어 접속을 표시하면서 보세요 자 그런데 시계로 측정된 물리적 시간은 어떤 단락의 첫 번째 주어는 윗단락의 핵심어 어떤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윗단락의 핵심어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단락의 첫 머리만 보고도 윗단락의 주제가 뭔지 금세 알 수 있어 아 주어가 물리적 시간으로 가고 있어 물리적 시간은 그래 우리의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별해 주지 못한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 경험이 다르다 경험이 달라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별해 주지 못해 선생님이 오늘 오는데요 저녁에 양지매 가라는 데에서 고3 수업 재수생반 수업을 마치고 6시쯤 떠났는데요 우와 연휴라고도 그러기도 했지만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지 엄청 엄청 밀려서요 옆에 제자애를 태우고 오는데 제자애를 힘들고 나도 힘들고 물론 선생님하고 걔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막 하고 오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지 봤더니 보통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본사까지 그런데 글쎄 2시간이 훨씬 넘게 걸린 거예요 선생님이 9시도 넘어서 9시 반 정도 돼서 도착했거든요 6시 10분에 따라서 9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에 가깝게 어머 그랬네 엄청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객관적 물리적 시간이 훨씬 많이 갔어 그런데 선생님은 제자하고 수다를 떠느라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 그러니까 경험의 질적인 시간으로는 짧았던 시간이었던 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차이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가령이 나옵니다 가령 고맙죠 왜냐하면 여기는 예시니까 예시는 중심 정보가 아니야 첫 번째 앞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야 따라서 여기가 주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시간 10시간인데 어머 1시간인 줄 알았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되죠 이처럼 다시 이처럼 이후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이처럼 시간의 경험과 인식은 개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데 공공장소에 걸린 시계는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균일한 것처럼 인상을 준다 개인의 시간은 개인적 시간이 달라요 세 번째 단락에서 철학자 베르그송의 이름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생철학자 베르그송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권위자의 말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죠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별해 주지 못하는 물리적 시간 요게 바로 위 단락의 주제어가 되겠죠 무엇무엇은 어떤 단락의 주어까지는 위 단락의 주제다 라고 얘기했잖아 물리적 시간은 경험의 시간을 구별해 주지 못해 라고 그랬는데 그거 그대로 갖고 왔죠 이렇게 우리의 진짜 개개인의 경험을 구별해 주지 못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진짜 시간이 아니다 이건 진짜 시간이 아니야 그럼 진짜 시간은 뭔데 그것이 바로 볼드 처리되어 있는 활자가 굵게 되어 있는 의식의 시간이다 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대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동일하게 지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개념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무슨 뜻인데 이건 말로 흐름이야 흘러간다는 거야 뜻풀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비유했어요 물 물은 자를 수 없지 강을 칼로 잘라낼 수 없듯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진짜 의미의 시간은 계속해서 잘라낼 수 없는 흘러가는 거야 멈추지 않아 그래서 네 번째 베르그송이 말한 흐름의 속성을 가진 시간은 이게 바로 이제 핵심 내용 아닙니까 오늘 독해 팁 중요한 거 배웠다 어떤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고 싶으면 다음 단락의 첫 머리의 주어부까지를 봐요 어떤 단락의 첫 문장의 주어는 윗단락의 주제여 흐름의 속성을 가진 시간은 바로 단절하고 있는 선이 아니라 바로 서로 침투하고 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와 친구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지 이 시간에 딱 만났다가 아니라 나의 온갖 히스토리와 얘의 히스토리와 얘와 나와 함께 만났었던 히스토리가 그 순간 다 합쳐지는 거다 모든 시간과 시간 마치 머릿속에서 떠올려봐 여기에 시간의 꼬리가 달려있다고 그래서 이쪽 꼬리와 이쪽 꼬리가 같이 만나서 모든 시간이 여기서 다 합쳐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융합되는 것이다 마지막 5번 단락의 진정한 동일한 시간은 진정한 시간이 아니다 의미 있는 개인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의 시간 과연 얼마나 썼지 남았지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양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질적으로 중요하게 보냈는가 이런 게 어떻게 보내고 있지 내용적 어떤 태도를 취했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객관적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 침추되고 융합되는 의식적 시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19번 잘못된 것을 골라봅시다 아이고 쉬워라 개념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있었던 의식적 시간이 뭔지 객관적 물리적 시간은 뭔지에 대한 대해서 확인되고요 대조 방법도 역시 물리적 시간과 그 다음에 질적인 시간을 보여주는 의식적 시간 대조됐고요 대상의 특성을 다른 것에 비교했다 흐르는 물에 비유되었던 거 구체적 사례에서 애인 만났던 거 놀이공통산 뭐 여기에서 10시간 그런 거 그 다음 역사적 관점에서 이 대상의 변화 과정이면 통시적 고찰을 했다는 건데 전혀 언급 안 됐고요 20번 문제요 얘도 비유적인 거였지만 대조기 때문에요 끊어져 있는 음들 음으로만 바꿨지 아까 분절된 것 단절된 것은 뭐였어? 물리적 시간이었고 흐름으로 인식하자는 것이 바로 의식적 시간이다 세 번째 형식 단락에서 말했네요 1번 마지막 21번 문제 A의 드러난 관점과 유사한 태도를 고르세요 A에서는요 이렇게 공공에 모두 다 공통으로 살고 있는 단지 객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개인의 삶의 태도와 내용,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라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했으니까 1번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기억, 통과되어야 되고 나와 삶의 속도가 모두 다 똑같다고? 아니, 상대적으로 다르게 경험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 니은 디귿과 리을은 사회적 기준이 되는 시간을 준수해라 그리고 시분초로 나누어라 이거였으니까 물리적인 객관적 시간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여러분 우리 공부는요 항상 좀 난이도 높게 어렵게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초 수준이 되어야지 되겠지만 그렇다고 목표를 그냥 아주 쉬운데 두기보다 좀 더 내가 더 발전할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거시적으로 먼 데까지 두시면 여러분 분명히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에베레스트를 넘어온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산들은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뒷동산은 특히 평지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평지만 경험한 사람은 에베레스트 앞에 결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사실 어렵지 않았던 B형이었지만 이 시험에서 어 나 잘 봤어 라고 안도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험 점수로 대학을 가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문제에 대비해서 또 누구나 다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차이가 균등해지는 바로 고3 시점 그때를 생각하면서 분투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친구들에게 견주어도 나 괜찮아 내가 너만큼 성적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나는 정말 노력한 사람이거든 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진짜 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앞부분까지 짧은 부분이었지만 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말을 빨리 했지만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문법 공부 여름방학 동안에 철저히 하실 것 비문학 독해 같은 데에서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독해 실력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 자기 유불리 확인하면서 좋은 시간들 여름방학 보내야 되겠습니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